물 있어. 여기 수영장이 있어요. 이거 수영장이야? 어 여기야 수영장. 베벌리 힐즈에 위치한 일곱 멤버들의 숙소인데요. 정말 좋은데요? 야 여기 있다. 수영장. 우와 진짜 크다. 진짜 어방이다. 수영하자. 멤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영장에 루프탑 바베큐까지 없는 게 없네요. 베벌리 힐즈다. 완전 그냥 best of the best에 지금. 지금 살기가 너무 편해. 그럼 지금부터 멤버들이 사용하게 될 방들도 한번 둘러볼까요? 여기는 비밀 기지네. 비밀 기지야. 손이 여기 주고 싶어요. 두 명이서 쓰면 되는데. 와 진짜 넓다. 진짜 거의. 돈 벌어서 이런 데 살아야지. 야 여기서 우리가. 야 화장실 봐. 되게 어우 화장실. 우와. 이거 화장실 진짜 못 보냐. 우와. 여기도 있어요. 우와 여기 있어. 두 개. 바로 스파. 우와. 수영장? 우와. 우와. 스파. 저는 이 방 좋은데. 우와. 저는 이 방 좋아. 얘들아 어때? 방 어떻게 할래? 너무 좋다 근데. 뽑기 가는 거 어때요? 일단은 그러면은.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방 일단 다 얘기해보자. 저는 솔직히. 이쪽 맨 끝에 방. 아 나도 거기 너무 좋은데. 일단 이거 1인당 있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에 있어서 제가. 제가 배가 아프면 좀. 배가 아프면 좀. 배가 아프면 좀. 아 저는. 아 저는 솔직히. 화장실이 메인인 같아. 아니야 마크야 난 괜찮아. 괜찮아요. 나 솔직히. 배 아프면 약간. 미안해지니까. 아 진짜 전. 전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. 왜 소리가 커? 아니 소리가 크다기보다 이제. 향기가 약간. 네. 북 북 스멸. 그래서 좀. 미리 좀 고백을 하는데. 그냥 내가 할 때 그냥 복불복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복불복? 두 다리 자기. 바르게 하는 게 더 좋은. 그럴까요? 자신이 없어. 자신이 없어. 아니 태민이가 자신이 없어 지금. 나는 태민이만 괜찮으면 그냥 복불복으로 가는 거. 나쁘지 않아. 좋아. 좋아. 자 손. 손 딱 넣어. 와 이거 진짜. 아직 보여주지 마. 아직 보여주지 마. 보여주지 마. 가지고 있어. 오케이. 와 가자. 오케이. 우리 통이 좋다. 오케이. 복붕. 복붕이 많을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아무나. 아. 왜? 나 솔직히 약간 번거려워. 아. 짐 마크 리그. 엠. 흠. 배출을 시작하지 않아서 못 기다리게 되거든요. 헷. 유. 헷. 헷. 텐 형은 워낙 저의 많은 모습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낯가림 없이 되게 내추럴 하게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. 음, 반지러우네? 오, 강아지 있어? 스프레이 없어? 어머, 파지마 형, 책 봐요? 영어 책이야, 공부 책 우와, 좋아요 어디서 왔어? 봤어, 옛날에 공부해, 나 It seems like I'm dreaming I'm dreaming You need to improve your English 괜찮지? 오, 좋아요, 이거 진짜 좋아요 투어 투어 야, 수영하자 와 와 너만에 물 들어가는 거 아니야, Ник도야? 우와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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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와 형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너무 좋아 태형이 너무 귀여워 태형이 난리 났어 지금 저거가 있어서 기분이 묽게 먹은 것 같아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지고 이거는 연습티 반팔 피 몰라서 반팔을 세 개를 갖고 왔어요 흰색으로 이거는 연습복 해야 되니까 연습복 이것도 연습복 연습복 티들 이거 연습복 바지 연습복 바지 또 있는데 이것도 연습복 바지 이건 까만티 혹시 몰라서 까만티 갖고 왔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까만티 또 갖고 왔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드 준비하는 거 우와 야 나 옷 되게 많이 갖고 왔지 응 가죽잠마 가죽잠마 혹시 몰라서 또 까만티 혹시 몰라서 까만티 혹시 몰라서 힌트가 너무 많아 혹시 몰라서 까만티 혹시 몰라서 까만티 그리고 혹시 몰라서 청바지를 왜 그래 진짜 몰라 혹시 몰라 이거 청바지를 세 개 갖고 왔어 흠 후 가죽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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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비디오 다이어리 오케이 오늘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숙소여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여정이 또 기대가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태용이었습니다 출발 준비해서 몇 개만 해도 좋겠다 한두개, 하나 두개 정도? 하브 Are you ready for tour? You keep up the first half on now 오늘은 자자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거 인터뷰 좀 연습하고 하자 이거 커튼 이렇게 닫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항상 열고 자거든 네 겉쪽 조금 열어줘 아 이쪽만 이렇게 이 정도는 열게 어 불 끈다 잘자 아 여기 켜버렸다 잘자요 굿나잇 아 진짜 3초만 자겠다 슈퍼엔더 리얼리티 해야 되는데 무슨 이거 리얼리티야 리얼리티에요? 아 맞다 이게 정규 평선 나서 16회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되게 오늘 힘들어 보이셨네 살이 많이 빠지셨네 어 그러니까 약간 야우신 것 같은데 야우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너무 좋지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할까?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한 살 됐어 오우 야 슈퍼엠 태어난 날 오늘 태어났다 한 살 데뷔 날 너무 좋아 나 12살에서 한 살 됐어 그거 레전드다 우와 신기하다 신기 오케이 렛츠 겟잇 아 그래 이제 뭐 일단 내일 쇼케이스 내일 볼게 솔직히 진짜 떨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안 떨렸거든 원래 진짜 나는 솔직히 떠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감흥이 막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난 유튜브 그거 라이브 할 때 근데 팬 온 거 보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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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부터 나는 어 진짠가? 그러니까 진짜 진짜 나도 진짜 진짜 저도 아니 진짜로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뭔가 되게 떨렸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멤버들이 어 불 자꾸 꺼지고 허엠이 없어지고 오 마이 갓 안 돼 어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가 이게 되돌렸을 때 진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뭔가 활동이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맞아요 다치지 말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좀 폐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응 난 그리고 그것도 있는 거 같아 물론 우리가 잘하는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건데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이것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장르도 더 많고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더 길게 보고 길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단발성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진짜 추억을 많이 만들고 그치 그치 그게 너무 좋다 나 아침에 난 다 깨우러 왔을 때 꿈꾸는 거 같았어 진짜 그치 뭐 우리 무대 잘하고 좋은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난 그 외로 우리끼리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 갔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한 번 가자 한 번 가자 한 번 가자 하고 하나 나오면 촉구 다 같이 끌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쇼핑 앤 팝핑 we're jumping 하나 둘 셋 슬퍼 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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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